SK 이노베이션이 오는 16일 배터리 사업 부문 분할을 확정합니다. SK 측은 이번 분할안이 주총을 통과하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해서 글로벌 3위권에 안착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보도에 문수령 기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배터리 부문 물적 분할 작업에 속도를 냅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오는 16일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배터리 분사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이 신설법인의 지분 100%를 보유하는 물적 분할 방식입니다. 다음 달 1일에는 SK 배터리라는 이름으로 신설법인이 출범하게 됩니다. 이번 분할은 급성장하고 있는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 세계 배터리 시장 중에서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만 해도 전년 대비 170 몇 퍼센트가 뛰었고 독립된 어떤 법인을 통해가지고 분할을 통해가지고 실제 발 빠른 시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빠른 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분할은 필요하다. 현재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수주 잔고는 약 1테라와트시 이상인데 이는 전기차 1,500만대 수준입니다. 이를 위해 SK 이노베이션은 현재 40기가와트시 정도인 생산 능력을 10배 이상 늘려 2030년 500기가와트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설 투자에만 매년 3조 6천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향후 5년간 배터리 사업에 모두 18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분사 이후 배터리 독립법인의 성장 여력이 커 상세가 가능하다고 분석합니다. 황교원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는 배터리 부분이 분할되면 28%의 지분 희석 우려가 제기된다면서도 올해 상반기 SK 이노베이션 시장 점유율이 최대 10.5%까지 높아질 수 있어 배터리 부문의 가치는 94%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빌리티 혁명기와 맞물려 전기차 관련 기업들의 공격적 경영 행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문수령입니다.